안녕하십니까. 참 좋은 저녁입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도 많이 긁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달서구 운던놀굴 아트센터 와룡홀 입구에 서 있습니다. 민족통일대국광역시청년협의회에서 오늘 가을밤 통일엄마케이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오늘 출연지는 러시아 네벨스커시 청소년 앙상블 공연단을 초청해서 가을밤 이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을 대구시민 여러분들에게 선사하고자 합니다. 또 특별 출연으로 탈국 가수의 통일아리랑, 평양아리랑의 노래를 통해서 남북하나댐, 남과 북의 문턱을 좀 더 낮추는 그런 마음으로 통일엄마케이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음악회가 1시간 정도 남아있는데요. 우리 공연장 안에는 친구들이, 러시아 아이들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한번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우중이고 발음은 많이 봅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이곳 와룡홀에서 풍미를 병원하고, 또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따뜻한 가을밤의 정취를 맘껏 느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